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 정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죠.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 이런 이벤트로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오늘도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 무려 두 개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주식 비기들마다 하나씩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식 비기의 힌트. 렌털 품목의 다변화로 지속적 성장 전망. 이게 첫 번째 주식 비기의 힌트고요. 두 번째 주식 비기의 힌트도 드릴게요. 위드 코로나 시대, K의자로 관심. 이게 두 번째 주식 비기의 힌트입니다. 참 요새 K자 안 붙는 게 없는데 이번에는 또 K의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주식 비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종목들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면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분니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큰 도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들 혹시 좀 어려우시다면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에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배나 챙겨온 주식 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갑니다. 바로 노란 톱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옆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은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참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주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주 그냥 제대로 또다시 커지면서 증시가 또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게 코스피가 조금 더 민감하다 보니까 특히나 코스피가 더 답답한 흐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단 지금 현재는 오름세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상승폭이 커졌다, 다시 좁혀졌다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사부님은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좋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키맞추기는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더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상승 여력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 한번 보자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승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사실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이 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에 잘 대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좋은 종목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잡든지 바로바로 수익을 내주던 시대는 이제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 제대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선택 저희가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말끔히 지워버리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식 비기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비기가 두 개나 돼서 지금 갈 길이 먼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식 비기의 일장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장, 렌털 업체. 자, 렌털 업체가 오늘의 첫 번째 주식 비기로 떴습니다. 렌털 요새 참 많이 좀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렌털하면 정수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요새는 정수기 말고도 정말 많은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목 골라오신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하나씩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업 소개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렌털 업체입니다. 작년에 국내 렌털 업체의 시장 규모는 약 4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40조 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렌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렌털 시장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생활, 환경에 대한 가전 업체들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회사,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당연히 국내에서 1위를 하는 렌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위의 렌털 업체, 다른 렌털 업체에 비해 성장성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글쎄요. 이미 1위를 하고 있다면 이미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국내 시장의 1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그러니까 수치 자체로만 보자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4%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매년 7.2% 정도의 성장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시장 자체가 그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이 업체, 7.2%의 성장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렌탈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규모에서 7%라고 한다면 작지 않은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성장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정도로 수치 자체는 작지만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B2B 방식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B2C 방식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MC님은 B2B, B2C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B2B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회사 대 회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B2C면 회사가 바로 직접 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MC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업 간의 개인 간의 거래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정수기 렌탈을 했을 때는 회사에서 많이 렌탈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가정에서부터 렌탈을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네요. 네, 저 때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각 가정에서 렌탈 업체, 렌탈 기계 같은 경우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가정에 그리고 개인 고객에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게 바로 렌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업체는 점유율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로 바뀐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개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객을 더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개인들을 직접 상대로 하게 된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MC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표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1인 가구는 현재 전체 가구 수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렌탈에 대한 제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구 수,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가족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렌탈보다는 그 제품을 그냥 수유하게 되는 네, 사서 하겠지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렌탈을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주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20대, 30대 소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소비 트렌드는 체험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소유보다는 그 제품을 써보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그러한 나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렌탈 제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어떨까요? MC님이 생각할 때 1인 가구의 증가세는 여기서 멈출 것 같나요? 지금 뉴스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인 가구의 증가세가 훨씬 더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1인 가구가 어쩌면 대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대세가 됐다고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1인 가구는 제일 높은 점유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렌탈, 렌탈 산업의 성장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이 기업의 성장성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점유율을 50%를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혜 그리고 성장을 가져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렌탈 품목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렌탈 하면 MC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수기가 아주 대표적이었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침대에 매트리스라든지 비대 아니면 청소기, 공기청정기 여러 가지 제품들로 확장이 돼가고 있는 부분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품의 확장은 당연히 시장의 성장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성장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지만 공기청정기, 우류청정기 같은 부분도 있고 이제는 명품이나 의류도 렌탈하는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렌탈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회사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사업, 그러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 점유율 50%를 넘고는 있지만 사실 렌탈 업체, 진입장률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금으로 어떻게든 쏟아 부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렌탈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제품을 가지고만 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렌탈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만 있다고 한다면 렌탈 업체 분명히 렌탈 시장에는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주식 비기가 지금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좀 불안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만으로는 불안한 모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만 보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다는 그 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의 개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품목이 확장함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한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렌탈 업체, 지금은 한 7%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도 7%였을까요? MC님은 생각하기에는 어떠신가요? 글쎄요, 초기에는 오히려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제 다들 하나 둘씩 우리 집에 정숙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갑자기 확 본물처럼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시장, 어떠한 시장에 처음으로 개화됐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좀 가져간 이후에 안정적인 성장을 좀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렌탈 사업의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렌탈 사업의 성장세는 굉장한 고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50%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 시장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진출을 하느냐, 방법을 좀 알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해외 관리 개정 추이와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해외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30%가 넘는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7%, 10%가 안 되는 성장이지만 해외에서는 30%가 넘는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매출 비중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의 매출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3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7% 정도의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국내 내수에서 7% 정도의 성장을 가져간다고 했으니 매년 7% 정도의 매출은 성장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32%나 증가를 했고 단기 순위 같은 경우에도 4,047억 원으로 2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당연히 좋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사실 일회성 비용이 작년에는 좀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해외 부분에 대한 실적 올해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작년 부분은 이미 조금씩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건 지금 주가는 오히려 빠져있다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성장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성장,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매출은 15%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 8.4%의 성장을 가져가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수에서 7%라고 했는데 매출액 15%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1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과 2019년 PER이 18배 정도였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3천원을 넘는 사실 시장은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높아져 있는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이 회사는 너무나 못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가격대에서 56%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주가 상승에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만큼 중요한 모멘텀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수에서도 분명히 7%가 넘는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매년 30%가 넘는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큰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오프닝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좋은 종목,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오늘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바로 그런 종목이 첫 번째 주식 비기입니다. 렌털 시장에서 지금 렌털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주식 비기인데요. 렌털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성장성이 또 붙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 투자 포인트 확실해 보이죠?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요.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자,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현재 재무 상태 어떤지 보셔야 되겠죠.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장 실적 대비 저평가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이 첫 번째 주식 비기는 지금 계속해서 저평가가 지금 꼬리로 따라 붙는 것 같네요. 자, 재무 상태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상반기를 봤을 때 매출액은 13.3%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9.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한 15%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 정도의 성장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반기의 실적을 보자면 이 회사의 성장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못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의 실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부채 부분은 사실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크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렌탈 업체라는 특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렌탈 업체에 사업을 하려면 미리 그 렌탈할 제품을 확보를 해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제품이 있어야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부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도 사실 적지 않은 부분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금 흐름표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꾸준하게 현금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렌탈 제품을 확보해놓는? 네, 맞습니다. 렌탈 제품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놔야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렌탈하는 제품, 최신계 아니라면 렌탈하기가... 굳이 렌탈할 이유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활동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부분 조금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표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은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비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렌탈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 4,00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 또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안정적인 재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액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2017년부터 꺾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해외의 고성장, 이러한 부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가로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오늘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셔서 꼭 가져가면 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채를 보고 살짝,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 종목에 지금 사업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부채도 그렇게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더 잘 영위에 나가기 위해서 그만큼의 부채가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지금 노란톡 들어오는데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봤으니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반등 여력 충분 자 계속해서 이 종목 투자 포인트 좋고 재무상태 좋은데 지금 너무 쌉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대체 얼마나 주가가 지금 싸길래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이 보시기에 현재 차트상에서 저 글자가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 어떤 건지. 지금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배당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배당락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 저한테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배당 저희가 이제 날 추워지게 되면 늘 항상 이야기 나오게 되는 바로 그 보너스 같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배당을 확정짓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배당락, 글자가 많다는 건 이 업체가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꾸준히 해줬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 날씨가 추워질 때 찾아가는 보너스라고 MC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는 분명히 배당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꾸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실적이라는 부분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당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1월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고 투자해 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낮지만 배당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상당히 큰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고 아직까지 박스권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왔나요? MC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여전히 박스권에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기존의 박스권 형태에 있던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기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돌파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봉상으로 추세의 하단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앞서도 언급드린 박스권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제대로 된 상승을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박스 상단은 단단한 지지 라인으로 변하게 마련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 조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을 가져가고 있고 박스권 상단, 이 부분에 대한 지지선까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을 좀 가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세선상의 하단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2평선, 481선의 단단한 지지 라인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밀려있는 상태네요. 하지만 지금 자리로 본다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판단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주식 비기의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알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식 비기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주식 비기 바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의자 전문 생산 자, 두 번째 주식 비기는 의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업입니다. 자, 의자를 생산해서 얼마나 성장성이 있을까? 지금 저조차도 살짝 의구심이 드는데, 자, 이런 부분 우리 사부님이 또 다 해결해 주시겠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가져온 업체는 의자 생산 기업입니다. MC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의자로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는 거야, 의문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 저도 처음에는 의자로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지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의자는 사실 사무용일, 그리고 교육용 가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자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책상에서 쓰는 그런 의자 상당히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MC님이 의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러한 나무로 된 의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옛날까지는 아니고요. 불과 얼마 전이긴 한데, 솔직히 그런 것보다는 좀 푹신푹신한 의자면 더 좋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니즈가 최근에는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그 의자가 그냥 딱딱하고 불편해도 그냥 그 의자를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최대하고 편한, 자세가 편하고 사용하기에 좋은 그러한 의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사실 PC의 보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의자, 어떤가요? 조금도 컴퓨터를 할 수가 없죠.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고 금방 또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PC를 상당히 많이 사용할 때 이러한 의자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PC를 통해서 예전에는 게임을 한다는 인식이 좀 강했지만 지금은 일을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의자로 장시간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허리에 대한 건강, 그러한 부분도 의자가 상당히 많이 보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수요, 굉장히 편안한 의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의자 산업, 굉장히 좋은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의자 시장 규모,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의자 시장이 뭐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약간 이거 괜찮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나요? 의자 사실 시장 규모는 한 3천억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편안한 의자, 이러한 의자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의자 시장 규모는 3천억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사무용 가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를 뽑자면 의자를 뽑는 것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렌탈 업체는 분명히 점유율 50%가 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MC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업체에는 어느 정도를 가져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1등 아니면 안 물어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1등 업체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국내 점유율 1위, 무려 62.9%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업체가 마찬가지로 점유율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가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무용 가구, 사무용 의자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 의자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는 당연히 PC도 당연히 사용을 많이 하고 쓰는, 밥 먹을 때도 당연히 의자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식당, 밥을 먹을 때도 의자가 딱딱한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점점 더 편의성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도 예전에는 그냥 기능만 생각했다고 하면 요새는 조금 더 편한 거, 그리고 예쁜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재택근무가 점점 많아질수록 굉장히 좋은 의자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PC를 할 때 아이들은 사실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게이밍 의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밍 의자 같은 경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대응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바로 게이밍 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의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이렇게만 봐도 이 의자에 앉아서 방송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충분히 편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출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업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시장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을 봤을 때 매출액은 2배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팔렸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다른 나라를 진출했을 때도 온라인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의자 같은 경우에 구매를 하실 때 MC님은 어디에서 구매를 하시나요?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앉아서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인지를 봐야 돼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오프라인을 이용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의자에 앉아서 어느 정도 편한지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트렌드를 한번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온라인 가구 성장률은 29.4%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장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매출 2배를 성장했던 이후 아마존에 진출을 잘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고요.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 포인트가 아주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장 포인트가 이렇게 확실한데 지금 현재 재무 상태가 불안하면 안 되겠죠. 재무제표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재무 성장성. 자 성장성을 굉장히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에서 짚어봤는데 지금 힌트가 또 재무 성장성이 나왔습니다. 재무에서도 또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함께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매출액 21%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2%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로 영업활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자면 작년에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갔고요. 그 성장을 넘어서는 성장을 올해 상반기에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회사는 실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성장세, 실적 성장세는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올해 상반기만 보자면 부채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본이 더 늘어났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해사와 영업활동 현금으로 꾸준하게 돈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한 의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게이밍 의자에 대한 신규 투자 부분이 상당히 크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무활동으로는 부채까지 갚아나가고 있고 현금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도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줄어들면서 100% 미만의 72%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6천%가 넘는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시장 성장만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 역시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실적 부분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가 넘는 성장률 가져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을 봤을 때 매출액이 1,000%가 넘어갔고 판매 관리비가 9,000%가 증가하는 부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2018년에 있었던 의자 사업이 양수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충분히 지금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2018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2018년에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지금은 좀 낮아진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사,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8.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종 평균 PER을 봤을 때 31배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이 업종이라고 봤을 때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3배가 올라도 PER은 24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업체고요.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무상태도 좋지만 이 재무상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바로 담아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종목인데요. 재무상태까지 봤으니 이제는 차트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안정적 성장 저평가 자, 이렇게나 지금 성장 포인트도 확실하고 재무상태도 좋은데 지금 이미 거의 힌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주가는 좀 많이 빠져있다, 내려와있다. 우리한테 기회를 지금 막 손짓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회 저희가 잡아야 되겠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의자 사업을 양수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갔는데요. 그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무에서 분명히 살펴봤을 때 2017년부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재무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 하단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 현재는 박스권 하단, 상단까지 겹쳐져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조건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추세를 봤을 때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세 하단을 조금 깨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오히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계속해서 과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241선도 깨져져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481선의 마지막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의 위치에 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481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입행선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추세적으로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의 하단 그리고 481선의 지지 라인이 겹쳐져 있는 곳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의 상당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긴 추세 상승의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481선 지지를 받고 지금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리미리 대응하시면 더 좋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식 비기 두 개의 주식 비기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두 개의 주식 비기 전해드렸는데요.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 평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두 개의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개의 종목 모두 점유율 50%가 넘는 압도적인 일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에서 분명히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유율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실적 또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온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가 온 종목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에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진짜 위험한 최종 장사ividade 전 Kill via services 가치, 기자ollar